구독좀 부탁드릴게요 뿌잉뿌잉 아 마 1 2 4번 네? 그래요 반갑다 이새끼들아 다 말하지 마세요 마 1번 닥치라 이새끼야 초돌았나 감사합니다 그래 이새끼야 내 오동아 따르라 알겠나? 네 그래 아 마 1번은 복종을 잘하는데 2 3번은 뭐하노? 2 3번 개새끼들아 복종해라 복종해라 마 내한테 복종해라 복종해라 4번님 잘하세요? 4번님 잘하세요? 마 1번 1번 마 내가 잘한다 인마 물어붙지 마라 형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그래 이새끼야 내 맘 믿어라 나 이새끼 존나 웃기 웃지 마라 이새끼야 복종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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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형님이 캐리간다 3번 형님 화이팅 마 1번 내가 너한테 특별 혜택을 줄게 네 형님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래 가자 2번 복종해라 3번 형님한테 1번 말 잘하네 와 니 기특하네 시야키 몇 살이고 저 15살입니다 형님 야 15 귀여운 나이다 근데 왜 목소리에 니코틴이 끼어있노 예? 말하는데 왜 이렇게 니코틴이 끼어있노 죄송합니다 형님 13살부터 폈습니다 아 알았다 이해해줄게 체육관? 아씨 체육관 늦었다 아 야 좀 아닌데 안 는다 체육관 아 이거 늦었다 시발 늦었어 이거 아 체육관 아 체육관 어떡합니까 아 체육관 늦었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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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너무 아니 뭐 오더러 내려주십시오 마 나온나 마 거기서 나온나 뭐하노 마 마 마 마 1번 지키라 내 복종 제일 잘하는 지키라 빨리 뭐하노 아 나갑시다 나갑시다 도망갑시다 마 도망가 오 야 이새끼 뭐야 4번 형님 뭐하십니까 아 4번 형 너 뒤졸 끄지라 아 4번 뭐하노 아 1번 1번 그리지마라 위험하다 아 저 X 됐습니다 그래 그래 내한테 온나 4번 형님 3번 안 댕기라 3번 안 댕기라 아 4번 형님 저 총 좀 주십시오 뭐 마 마 내 잠깐 하나 밖에 없다 형님 저도 총 좀 주십시오 파밍을 좀 해라 이새끼야 아 무슨 시합 베이링이다 아이고 이새끼 아 1번 내한테 온나 어 여기 스카 두자루 있습니다 아 스카 두자루 아 알았다 그래 네 형님 아 근데 탄이 어딨노 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아 그래 가져온나 이새끼야 네 형님 이리 오십시오 그래 그래 저도 많이 없기때문에 오십시오 어 그래 니 에이케 잘 어이 마 니 에이케 잘 쓰나 네 형님 에이케 잘 쓴다고 네 형님 그래 ㅅ끼야 써라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뭐 오는게 없네 가는게 형님 형님 어디로 가야됩니까 어 그건 이제 나도 모르겠다 에? 형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모르겠다 형님 2번한테 붙으시죠 아 알았다 아니면 체육관 복수하러 갈까요? 어? 새끼 배짱 한번 썼구나 예? 어? 아 씨발 잘못되어 땅 아프당 씨발 귀여움 쪽 가지 마세요 체육관 갑시다 가오가 있다 아입니까 그래 남자가 가오가 있다 아이가 가자 형님 죽겠습니다 형님 그래 붙어라 내가 배고프다 해줄게 형님 저기 안보이 아 저 앞에 있습니다 아 네 반대쪽으로 간다 저 앞에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님 그래 오데 1층으로 내려갔다니깐요 확인 병신아 너 그래 사운드 아 아 병신아 아 이 새끼 쳐돌았나 아 죄송합니다 저도 가오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오감사 죄송합니다 어 그래 남자가 가오가 있어요 형님 일정으로 여기 일정으로 내려갔습니다 1명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290 290 가오왔나 형님 갑시다 그래 그래 어딨노 저 앞에 있습니다 형님 자 죽여주십시오 형님 우리 가오가 있어 아이가 2층에 있습니다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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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습니다 어 마 잘했다 마 여기도 있다 오오 안된다 안된다 형님 뭐하믁 형님 장난합니까 아 마 1층은 1층은 형님 잘한다면서요 아마 남자가 가오가 있다 아이가 조용해라 마 1층 1층 빼고 빼라 임마 1번 그렇지! 빼놨습니다 아 1층 훌륭하다 예? 니 나 특별히 치킨이랑 사그를 줄게 니한테 흠! 주... 죽었지 않습니까? 아 마 이... 남자가 까오고 있다 아이가 이 새끼야 내가 니 응원한다 임마 감사합니다 마 2번 1번한테 빨리 붙으라 임마 저기 삼만했니 가고 있다 아 기다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기다려 아빠 왔다 기다려 3번 형님 어 그래 아빠한테는 왜 가오 안 잡으십니까? 아 신분이란 게 있다 임마 아 그렇습니까? 그래도 계급이 있듯이 우리 가족 관계도 있다 아이가 임마 이해해줘라 아니 존나 철구 같애 누가야? 아이씨 아 조용해라 뭔 철구고 어? 3번에 있는 철구 아니에요? 철구는 내 발바닥 밑에 아 목소리가 존나 철구 같애 킬러 철이잖아 철 킬러 철이잖아 철 마 2번 내가 살아있었으면 닌 뒤집다 나한테 네 근데 안 살아계시자네 아이씨 백두프 개무직이하네 아이씨 1번 형님 네? 치킨 좀 먹여주이소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아 1번 형님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1번 형님 몰라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 2번 1번 형님한테 복종해라 한 명 깨자 나이스 오 한 마리 제 능선 잡아요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